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첫 주택장만 시기가 49세로 전국에서 가장 늦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주택장만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택장만을 서포트하고 있지만 이를 개인 스스로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한인들의 염원, 내 집장만을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샬롬센터가 올해도 YTB와 함께 주택정보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금을 갖고 집을 구입하시는 분하고 그런 정보가 없이 집을 사시는 분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 행사에 오셔서 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갖고 집을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혜택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한인 대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샬롬센터 측은 전했습니다. 작년에 주정부에서 도와줬던 Dream for Al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수입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특정한 그룹한테 더 정확하게 기준들을 갖고 도와주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우리 한인들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졌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이번에 배우는 미리 한 달 전에 배워서 집을 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세미나 참석 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한인은 80여 명. 이번 세미나 역시 정부 관계자와 은행 전문가들이 초빙돼 더 많은 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제3회 YTV 샬롬센터 주택부동산박람회는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 오렌지 카운티 미주비전교회에서 열립니다.